안녕하세요 곽바렐라입니다 2021년 1월 15일 바로 오늘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2021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 버즈 프로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직접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검색창을 통해서 갤럭시 버즈 프로를 검색을 하면 화면 최상단에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런칭한 오늘부터 1월 31일까지 삼성 단독 구매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네요 첫번째는 애니콜 스페셜커버 제공 두번째는 삼성카드 5% 청구할인 세번째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두메 마지막으로 악세사리 할인 구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컬러는 팬텀 바이올렛 팬텀 블랙 팬텀 실버 이렇게 3가지 색상으로 런칭 되었습니다 레트로 감성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애니콜 스페셜커버입니다 갤럭시 버즈 제품 자체도 마음에 들지만 개인적으로 이 커버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T100 모델과 E700 모델을 오마주화한 두가지 디자인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가능하고요 에어벤트와 2A 스피커로 장르에 상관없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운드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같은 갤럭시 제품군 끼리는 바로 전환이 돼서 사용하기도 편리하다고 하네요 사실 디자인과 컬러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구요 충전 케이스를 이용하면 최대 28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급할 경우에는 5분만 충전해도 1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팬텀 바이올렛 컬러와 T100 케이스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짝꿍 선물입니다 삼성 계정을 이용하거나 비회원으로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삼성 계정을 이용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커버와 제품 컬러를 확인하고 결제를 눌렀더니 갤럭시 버즈 프로와 애니콜 커버는 별도로 배송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제품 배송 날짜는 1월 18일로 지정을 했구요 제품이 오면 언박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오면 언박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